지금부터 동영상이 시작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관람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저는 지금 친구를 만나서 닭발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가는 길이 너무 어두워서 도도와. 핸드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무서워. 호연이 안녕. 친구를 만났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 무슨 영상 찍으세요? 그냥 브이로그? 데일리 해시태그 데일리 닭발? 닭발 먹는 영상? 재밌겠다 뭐가 재밌게 똑같아 진짜 브이로그 다 찍어있어 안에 뭐야? 다온이야? 이거? 그거 안 갖고 왔어 뭐? 셀카봉 셀카봉이 있어야 돼 아쉬워요 어때? 내 팔뚝 길어졌어? 셀카봉이야? 셀카봉 셀카봉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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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는 많은데? 제가 유명히 신청해서 닭발 하나랑요 주먹밥 하나랑요 주먹밥 하나랑요 네 네 감사합니다 메뉴판을 보지 않아도 되지? 당연하죠 시키자마자 거의 1분만에 방으로 나왔어요 뭐해? 나 옷 벗고 다 입고 아니 옷에 야하게 보일라 그러는게 아니라 옷에 벗고 입고 온거 아 웃겨 어떻게 안해? 허더실 가서 바꿔 입고 와 그래야겠다 귀찮아 그냥 사러 뭐 보는 사람 어딨다고 콩나물 응 역시 콩나물을 얹어줘야 제맛이지 당연 장인의 속길 마지막 한 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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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나네 맛있다 너무 많이 나네 장군 안겄어 어 이렇게 간신부채 오면 일단 이렇게 콩나물하고 콩나물국하고 닭발 그리고 주먹밥을 꼭 시켜야 되는거 같아요 이 주먹밥이 약간 그냥 주먹밥이 아니라 맛없는 소스가 들어있는 이게 뭐야? 이게 주먹밥 뭉친거야 뭐야 이게? 아 원래 주먹밥은 주먹으로 온다고 하하하하 어때?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열풋 이리인 줄 알았네 하나를 잡았다 네 이거 다 찍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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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보우 와아악 아아악 밥 먹을게요 네 네 손님이walk tava 와 잘 먹었다. 나도 잘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추워. 나도. 어디 가지? 어디 갔까? 아 근데 여기 되게 거리 이쁜 거 같아. 진짜 이쁘다. 여기 앉아도 돼요? 완전히 하세요. 담요 갖다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뭔가 엄청 많아. 메뉴 엄청 많아. 고를 수가 없어. 결정적인데. 이게 뭐지 이거? 선풍기야? 아 가습기. 선풍기. 선풍기. 딸기 있나요? 딸기. 이런 선풍기 있잖아 이런 거. 맛있어? 응. 무슨 맛이야? 딸기. 딸기. 여기 딸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 여기 딸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 그냥 댓글로 적어주세요. 적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많이는 적어주세요. 아니야. 나 유튜브에 댓글 안 달려. 약을 먹어야겠다. 카메라한테 사니까. 나도 모르는데 다 먹을 때도. 제일 많이 가까이 하는 존재인데. 맞아. 이게 찍을 때랑 또 찍힐 때랑 느낌이 다르잖아. 그래서 많은 포토그라퍼들이 자기 사진은 자기가 절대 못 찍지 않는다. 진짜? 셀카 보자라며. 아니요. 제발 나 셀카는 보자네. 야 포토그라퍼들 자기 잘 찍는 거 같은데? 나도 근데 그렇게 잘 찍으시는 분들은 뭐 봐. 네. 실물이 훨씬 더 나은 거 같아. 야 나 머리 안 감고 뭐 티난다. 차감도 안 나는데? 진짜? 내가 지금 감겨 올렸고 또 코로 막혀서. 이거 냄새가 안 나. 망이. 망이. 너 이거 협반하게 해가지고 다. 안 다. 야. 바닥 차요. 나 봐. 이거 돼 이거. 이거 돼. 개 못생겼어. 이거 돼 이거. 이렇게 이렇게 꼬부리는 거. 네. 이렇게 꼬부리는 거. 안 돼. 꼬부리는 거 안 돼? 꼬부리는 거 안 된다고. 안 돼. 이거 돼 이거. 이거 뒤로 이렇게 꺽. 이렇게 되는 거. 뒤로 이렇게 꺾이는 거. 이거 안 돼.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안 돼. 안 돼. 나보다 이불이 이상한 소리 낼 수 있어? 어. 어. 뭔 소리야. 이게 약간 원숭이 같아. 자랑이야 지금 원숭이 소리는. 계속 이거 찍어 하면. 진짜 춥다. 겨울이야 겨울.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너무 재밌었어. 별거 한 건 없지만. 진짜.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 땜.